어떤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소리를 높여지면서 당신이 잘못이야 왜 그래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자칫하면 그 불똥이 나한테 튈까 봐 근심도 하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중년이 참다 못해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에 내리면서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런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날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보면요 어떤 교회가 복음을 위해 어떤 그 그리스오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보다는요 누가 교회 재정을 사적인 데 썼다라는 그런 돈 문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여자 성도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성적인 문제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세습해 주는 그 권력의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많이 다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 중에서는요 많은 이당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가장 건강한 교회다 대표적인 교회다 하는 그런 대형교회에서도 사실 돈 또 성 권력으로 인한 그 문제가 사실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뉴스 중에서는요 기자들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끌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조금 과장되게 보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옛말에 아니 땡굴두기의 연기 나랴 하는 그 말처럼요 안타깝게도요 이 교회 안에는요 돈 때문에 또 어떤 그 성 때문에 어떤 그 권력으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생기는 싸움과 다툼은요 우리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싸움과 다툼은요 보금의 문을 닫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의 큰 싸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요 아이고 또 싸우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작게 생각하지만요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들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어떤 성도들하고 싸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작은 싸움이지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리스찬들이 모였으니까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자였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느 교회에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어떤 그 성도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 문제는요 어떤 보금의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성도를 어떻게 조금 누르기 위해서 쓰러트리기 위해서 생긴 그런 문제도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좀 발생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도 못한 그런 사람도요 그 문제를 보면요 그냥 문제를 확대해석하고 잘못 오해한 상태에서 그냥 동네방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 상대방을 욕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지인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휴, 뭐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라고 반응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라고 하면서요 더군다나 같이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싸움과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 전달되어 있던 그 말들에 의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다 닫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크나큰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그 싸움과 다툼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요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이 그런 싸움과 다툼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생긴 싸움과 다툼 잘못된 이해로 생긴 그 싸움과 다툼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그 자존심을 누가 건드립니다 저 사람 나와 같이 가라고 내 스타일하고 달라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왜 싸우세요 성도님 왜 다투세요 성도님이라고 물으면요 동일한 대답이 나오게 돼요 어떤 대답일까요? 아휴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라는 대답이 나오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이런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형제들 간에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야 왜 싸워 또? 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석고 대절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나요? 아휴 형이 그랬어요 형이 먼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 동생이 먼저 그랬어요 아 누나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뭐예요? 다 쟤 때문이라는 그런 대답과 똑같은 대답들이 실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요 교회의 그 성도들 간의 연합을 파괴해 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크나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야구부 시대에도요 그 흩어져 살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리스의인들의 그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야구부서를 1장서부터 현재 4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쭉 나누고 있는데 이 많은 가정들의 이 교회들에게 생긴 문제들이 뭐였습니까? 물질 때문에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부자 그거에 대한 그 차별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함부로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금을 보다는 좀 자신이 좀 자신의 그런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감과 지식을 가리키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생긴 그 다툼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이 야구부 시대의 그 교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구부는요 그 당시의 교회들의 그리스의인들과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우십니까? 도대체 왜 다투고 계십니까? 바로 1절 전반부에 그렇게 묻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에 나오는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것은요 그냥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무기를 들고 하는 것 마치 전쟁과 전투처럼 아주 집단적인 그런 싸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요 무기가 없이 그냥 말로 내 생각이 오라, 내 말이 오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그 개인적인 싸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 있어요? 너희 중에 그럼 너희 중이면 어디예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집단적인 싸움이 있고 개인적인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냐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온다고 했죠?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습성이 그 싸움과 그 다툼의 원인을요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요 제가요 얘기하다가 저 집사님이 뭘 잘못해서 저하고 좀 다퉜어요 제가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문제구만 안 거예요 목사님 왜 또 저 사람한테 왜 또 책임을 돌리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구보는요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1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그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정력이에요 정력 때문에 어떤 정력? 우리 안에 있는 정력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 나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런 컴플레인을 하면 뭐예요? 아휴 목사님 목사님 안에 정력이 많구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정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력 영어 성경을 보면요 ESBS에서는 이 정력을 번역을 패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NASBS에서는 플레이저, 김제이슨 버전에서는 러스트, 그 다음에 NIBS에서는 디자이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라 성경은 이 정력을요 헤도네 라는 그 독립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독립적인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의미는요 이 헤도네 라는 그 단어가 정력을 가르치는 헤도네는 단어가 어떤 것을 만나나에 따라서 이 단어의 성격이 A 성격이 될 수 있고 B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우리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한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이 많으면 그것을 마음껏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 내가 좀 인맥 좀 잘 싸고 싶은 그런 욕구 그 밖에는 뭐 음식이나 좀 여가생활 좀 넉넉히 하는 것 또한 어느 생피품에 대한 그것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만큼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욕구들이 그렇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모든 욕구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욕구들이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그 잘못된 그런 욕심과 결합이 될 때요 큰 악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냐면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가진 그 욕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보는요 야구보소 1장 8절에서 언급한 그 두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는 성령님을 따르려는 마음 다른 하나는 우리 육체의 정력을 따르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요 마치 배찍장처럼 우리의 욕구들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어떨 때는 육체의 그 정력을 채우는데 이 욕구들을 사용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보가 항상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구들을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그 기쁨과 우리 안에 그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야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야지 내가 남들보다 항상 윗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중심에 서야지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많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과 타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눌러버려야 되고 있는만 없는 과장된 말을 통해서 그냥 말로다 그 사람 피를 말려 그냥 죽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싸우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신자일지라도 비록 그분이 집사님일지라도 비록 그분이 목해자일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 야구보는요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지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양한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면 It's okay,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아니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성교회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더 봉사도 안 해요 더 성경도 잊지 않아요 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들어줄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는요 자신을 그 정력으로 가득 차고 기도할 때도 자기 정력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의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내가 잘못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심을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의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구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그 육체의 정력을 위해 사는 자들에 대해서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누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리라 야구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 받아서 이제 예수님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들은 이제 신부된 자들이야 근데 예수님의 신비된 너희들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그 정력을 선택하고 살아? 이야 그러면 너는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가늠한 자들이야 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이 더 좋아 보여 좋아 보여서 그들과 친구삼아 살고 싶어? 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야 좀 정신 좀 차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참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직분도 받고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의 결말에는요 항상 그 싸움과 그 다툼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고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오면요 어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정치를 해요 어떻게 내가 좀 윗선에 설까만 그런 정치를 하고 믿음보다는 좀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훈련보다는 그 재미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도 그 마이크를 자꾸 니나노 부르면서 좀 즐길까라는 것 그런 영적인 그 가늠을 저질렀어요 그리스와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그냥 문화적인 종교생활로 그냥 변지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이런 교회 안에 발생하는 그 싸움과 다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지기하기까지 사무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재하는 바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장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연합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것의 마음을 뺏기고 다른 곳의 몸에 가는 것을 영적 가늠이라 보시고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부가 어느 부부가 한국 드라마를 매일 본다고 합니다 16부작 해서 2일에서부터 쫙 보게 돼요 그런데 맨날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 남편이 입을 딱 버리고 어머니 예쁜 거 나도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한 시나리에서 지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딱 푹 빠져 있거나 또 보다 보면 멋진 남자 주인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아내가 어머니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하고 한 시나리에서 살았으며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푹 빠져 있다면 아내가 남편 보기에 남편이 아내 보기에 어떨까요? 싫겠죠? 질투 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낌이 없다면 조금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저희 부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요 우리의 그 육체의 그런 욕정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투자했던 집중하였던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건요 말이 쉽지 진짜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요 7절에서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기에 힘쓰면요 아무리 사탄이 야 돈 벌어야지 지금 젊었을 때 돈 벌지 않으면 어떡해 좀 명예 네 나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명예가 있어야지 네 수준 되면 좀 권력 좀 잡아야지 하는 그런 이유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정하여서 복종하여서 말씀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유혹에 대한 사탄이 물러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는 어때요? 그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자녀가 되었을 때는요 6절의 말씀처럼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했을 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 생각하죠 와 나에게 그냥 돈벼락이 뚜루룩 떨어져서 내가 그 돈에 파묻혔으면 좋겠어라는 그 생각 그런데 이런 생각 말고요 하나님의 의뢰가 그냥 나를 뚜루룩 떨어져서 나를 덮친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찢을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의로 추구합니다 돈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날마다 그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9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긴밀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것은요 구약의 그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 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속죄일이 되리면요 그 속죄일 그 전에 한 10일 이상을요 세상과 차단돼 그곳에 혼자 머물면서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게 정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날마다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오늘 주의 예비를 다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포 이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한 장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아무리 주일날 와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창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이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기가 힘드신 분 또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갖기 힘드신 분은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성경 통턱지 나오잖아요 뭐 재미있게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퍼즐도 마치는데 성경 통턱지 가져가세요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거기에 있어서 답도 달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있죠 금요기도 있죠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그 시간을 마음껏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그러실 거죠? 마음속으로도 암연하신 분들이 하나님 주님과 언약을 한 거여서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크게 벌받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의식 중에 하나인데 바로 물두멍에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손을 씻는 거 즉 뭐예요? 자신의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말씀을 해요 오늘날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혹시 남을 정제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했던 그런 악행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성결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는 이 말씀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즉 뭐예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육신의 정력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들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구보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그런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했죠? 가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들 특히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간대 와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형편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6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욕심과 그런 탐심, 정력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달마다 예수 그리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살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살면서 아 저거 미워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 제가 세상 것을 타면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하며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입니까? 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들을 내 머리 위로 날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없죠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튼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끔 우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는요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공격해요 야 돈 좀 벌어야지 야 명예가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지금 네가 찬양하고 말씀이 이거 있을 시간이야? 그때야? 라고 우리 공격해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글쓰의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가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 악한 형들아 물러가라 그러면 바로 예수 글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약된 본성으로부터 오는 그 사악함을 뉘우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요 우리는 그 뉘우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요 그냥 미안해 S-O-R-R-Y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싸운 적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16개월 차이니까 얼마나 많이 다투겠어요 그런데 둘째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랬더니 얘가 아직까지 쉑쉑거려요 그런데 엄마가 쏘리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오빠한테 가서 S-O-R-R-Y S-O-R-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또 혼났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조금 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가운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분야에 더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요 아니 그대로예요 아니 다시 점점 그 사람들은요 싸움이 있는 거 다툼이 있는 거 그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그 용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그 회개의 그 진정한 슬픔과 애통과 그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최후의 그 심판 때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최후 심판 때에서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막 웃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애통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줄 알고 갔더니 심판 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서 근심으로 바뀌어요 그냥 어쩌구니 없는 그 결과 바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사악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요 그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어황 속에 그 두 마리의 예쁜 군붕어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좀 예쁜 어황에 수저도 넣고 뭐 돌멩이도 넣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군붕어가 좀 오손도손 잘 살면 좋은데 아니 이 어황 속에 두 군붕어는 시간만 나오면 막 다투는 거예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뭐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는지 그냥 막 엄청 서로 부딪히고 입으로 막 물면서 싸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붕어가 아주 치명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좀 극복하고 좀 건강해지면 좋은데 그만 그 상처가 더욱더 악화되어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았던 한 금붕어가 우후! It's my world!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아주 쾌절을 불렀어요 근데 며칠 뒤 그 살아남았던 한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물고기의 큰 악취가 나오면서 살아있던 물고기, 금붕어의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교회는 분명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요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은요 바로 복음의 진리에 위협이 되고 우리의 복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 공격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하나 되어서 그것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그 자존심과 감정을 내세워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요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바오는요 빌리포스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내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어 내 밑으로 다 수려!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나요? 절대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을 다 낮추시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구보는요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대해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진실대 겸손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마치 막 자기의 그런 제사를 탕진하고 빈털털이 돌아와 겸손하러 확 엎드리면서 아버지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 탕자를 그 아버지께서 높이신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떵떵거리면서 기도했던 그 바리세인보다 자신의 그런 제약된 모습 때문에 조용히 기도했던 그 세례의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진실대 그 겸손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형제와 자매들을 지내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일도 당할 수 있어요 또 아픔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픔과 불편함과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그 자매들과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그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아프게 했다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지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